인천공항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인지를 몰랐습니다 아침에 승객 98%가 사라진 인천공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98%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50분의 1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내방객 수가 이만큼 줄어든 것은 결국 내방객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호텔이라든지 멘세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진 것을 염두에 두면 거의 교역이라는 것이 엄청난 타격을 받은 상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 몇 십 프로 정도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5월 한 달 동안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사람 또 출국하는 사람 숫자가 98%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한 달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입국하는 사람 숫자가 18만 7,754명이었습니다만 2020년도 5월 4,449명으로 한 98%가 사라지고 말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난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덮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천공항 직원들 정규직과 자회사 포함해서 한 1만 1,300여 명이었고 그 다음에 승무원 등을 다 포함하면 한 7만 7천 명 정도가 공항의 생계를 유지했는데 98% 정도의 내방객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필적할 정도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무방하겠죠 시내식 공급량은 20분제 1로 줄어들었고 면세점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인천공항에 입주해 있는 면세점 A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닥치기 전만 하더라도 하루 매출이 일평균 10억 원 정도 그런데 그것이 3천만 원으로 극감했다고 합니다 그럼 10억 원 정도를 팔아야 월 200억 원 정도의 입점비를 담당할 수가 있는데 그 20억 정도의 매출이 3천만 원 정도를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조직을 꾸려가야 되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늘 경제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제 코로나19의 여파가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 2월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남짓합니다 앞으로 가을에는 2차 대감염이 올 것이라는 그런 흉흉한 소문들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공항 내방객 수가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면에서는 참조할 만한 지표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기, 인천, 분산, 대구, 울산, 창원, 구미 등 전국의 주요 산업도시에는 공장 관련 경매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매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력거래소의 같은 경우는 전력공급 예비율이 2020년 들어서 5월달에 최고친 34%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5월에 전기 소비가 가장 많았던 날에 조차도 전기 생산량 가운데 34%가 소비되지 않았던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매출 급락, 재고 급증, 그리고 도산 등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통계청의 전망은 현재 상황뿐만 아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서비스 생산과 소매 판매 감소가 주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해외 코로나19의 역량은 제한직이었습니다 2월, 3월, 4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4월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주요 수출국이 경제봉신을 단행하면서 국내 제조업이 수출전선에서 직접적인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 시점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5월, 6월 한 세 달째 정도 그런 상황이죠 정말 국난입니다 국난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6개월 정도의 이 정도의 타격을 받을 정도면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앞으로 장기화가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따박따박 세금으로 봉급받는 사람들은 전혀 현장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개원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기업 규제법안이 분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6일 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참조하게 되면 21대 국회가 개원된 5월 30일부터 6월 26일 오후 4시까지 발의된 법안 건수는 1,400건입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우연법안입니다 행정법안이 아니고 행정부퇴에서 낸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내연 입법 일종의 조치로서 만들어진 법안들이 1,000건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 국회에서는 451건이었습니다 두 배 이상이 많은 거죠 이 이야기는 주로 위원들이 입법 활동하는 것은 대부분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 규제가 하는 데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는 대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한 1,000건 정도가 한 달에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의됐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6월 16일 하루에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법안의 51건이 제출됐는데 이것을 제출한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이라 합니다 6월 16일 날 51건, 6월 17일에는 경제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으로 상법 개정안을 코스피 삼천법이란 이름으로 박용진 의원이 제출해서 아마 최다 한 달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52건의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규제법안이겠죠 한쪽은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법안을 쏟아내는 겁니다 잘 정리해보면 지금 우한 폐렴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6개월 정도의 우리 경제가 이 정도 상황이면 앞으로 실업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존게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 비즈니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조금 부담이 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정말 많이 파산하거나 도산하거나 실업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늘 인천공항의 내방객수나 나가는 사람의 쪽으로 합쳐가지고 98%가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그런 정도의 외환위기 때도 그러나 아마 상황이 없었을 겁니다 스바이블게임 생존게임에 여러분과 제가 다 살아남는 그런 현명한 자가 돼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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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